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 성 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자나 부정한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첨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쏘더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오던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화로 바뀌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12장은 그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장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그 율법의 아주 세부적인 지침들을 십계명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교례와 법도는 이로하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생활터전을 마련하거나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세우는 일의 첫 번째 작업은 가난한 원주민들이 그 가난한 땅 곳곳에서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모셔놓았던 그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이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것을 파멸하고 재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이름을 멸하라 찍어버리고 불살르고 그리고 헐어버리고 파멸하고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아주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그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는 하나님만 예배하던 때입니다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허허벌판 광야에 다른 무엇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은 달랐어요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각종 우상과 각종 이방신들로 아주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난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광야와 같은 땅이 더 축복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예배할 장소를 지정해 주시겠다 내가 택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네 번이나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1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14절에도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18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열두 지파가 가난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민족들이 가난한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땅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처소로 주신 장소는 딱 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가난한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는 각 영역에 이렇게 예배 장소를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앙성소라고 하는 딱 하나의 예배 장소를 택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땅 전역에 우상들과 그 산당들이 너무나 질비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자칫 곳곳에 세워진 그 산당 그 우상과 이방신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을 주님이 염려하셔서 주신 방법이었어요 딱 한 장소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곳의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5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를 택하여 주시겠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예배 장소를 택하여 주겠다 하신 거예요 가난한 땅은 여호와의 이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과 우상신의 이름들이 너무나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딱 한 장소에 예배 장소를 택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삶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너무나 간절한 염려와 걱정도 있으신 것이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계시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항복판에 어린 자녀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 이제 아이가 혼자서 처음 학교 가게 되는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 이제 초등학교를 혼자 이제 가게 할 때 비록 짧은 거리지만 다른 데 한눈팔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거기 다 보이는데 거기로 꼭 가야 돼 꼭 글로 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꼭 글로 가야 돼 그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그 처음 이제 그 길을 내보내는 심정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꼭 여길로 와 내가 여기서 와서 예배를 받을 거야 여기에 내 이름이 있어 너는 이 이름 한 이름을 가지고 나만 예배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 집에다가 부처 상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이 아니라 무슨 코란 율법책을 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코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에 김찬숙 목사님께서 민숙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실 때 민숙이 22장 23장에 나오는 발락왕과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기 마음에 추구하는 바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깊이 바라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새벽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메모장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로운 예배를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의 탐욕을 갈망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메모장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주일 아침 우리 교역자들 전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부처상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의 조각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이 마땅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앉아 있는 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는 것 기도 응답을 더 간절히 바란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은혜로운 설교자가 더 바라보아 진다면 여러분 그 설교자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느끼기에 어떤 만족스러운 어떤 예배를 내가 갈망하고 있다면 그 예배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예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어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 신학자 마르바던 교수가 그의 책 고귀한 시간 낭미 예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얻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통치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받아야 될 어떤 유익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더 받아야 될 어떤 기쁨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예배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왜 우리의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값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로 나와서 각종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에 드려진 그 재물 음식을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 또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할지니라 11절에도 나오고 13절 14절에도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의 재물 너희의 11조 너희 선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너희의 손의 소와 양 이라는 말에 저는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할 때 여러분 다 배우셨다시피 여러분 그 재물은요 그 재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그 재물을 죽이고 또 피를 쏟고 각을 뜨는 일을 합니다 제사 전체는 제사장에 집내하지만 그 재물을 잡는 사람은 그 당사자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소처럼 이 짐승처럼 이렇게 각이 띄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나였던 것이지 온몸에 피가 튀기고 온몸에 피가 흐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내가 처참하게 죽어져야 될 존재였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깨달아질 때 다른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거 안 주셨냐고 주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인 것입니다 어제 주일 1부 예배 참석하면서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찬양 가사에 어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너무 잘 아는 가사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있어서 그랬는지 이 찬양 가사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유목사님 결단 찬양으로 정하신 그 찬양을 부를 때도 똑같았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 충분하지 주 예수 크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한 것입니다 왜 가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왜 그 주변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고 하신 것일까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변의 수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알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 책에 보면 벌러르라는 몽골 소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 땀이 흥건해서 한 소녀가 그 예배당 안에 뛰어들어온 것이에요 자처 지정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기르던 그 소 한 마리가 들판에서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찾고 찾아도 그 소가 보이지 않아요 소는 전 재산이잖아요 그 부모가 그 소녀에게 맡겨주신 그 소 얼마나 이 아이가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전 재산과 같은 소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소는 찾아야 되고 이 아이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달려온 거예요 소를 포기하고 달려온 거예요 전 재산과 같은 가치의 그 소를 포기하고 성전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소가 그 교회 앞마당에 그렇게 버젓이 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형규 성교사님이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코로나로 아직 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혹시 코로나 핑계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형식적이지는 않게 되었습니까 코로나로 멈췄던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 교회 회중 인원은 60% 정도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30% 40%의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느 주일날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준비가 늦어져서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드려진 예배가 세워지게 된 것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마땅히 드려져야 될 감사 예배 가운데 마땅히 드려져야 될 수고 헌신 여러분 그것이 빠져버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 후에 재물이 된 고기를 함께 먹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에 너는 피를 먹지 말아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 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피를 먹거나 피에 대해서 함부로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은 생명을 죽이거나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여기거나 경시하거나 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날마다 뉴스에는 연일 살인사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살인했던 그 연쇄의 폭행범이 이제 출소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 가심 가운데 주신 명확한 성정체성 그것을 인간이 다 바꿔버렸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지개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상징하면서 Make your pride 자랑스럽게 여겨 그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여겨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슬로건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는 계속 시도가 되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과서 개정 작업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일입니다 태아를 제거하는 낙태 이것은 인간의 권한이다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주변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예배 주님 한 분만 구하는 예배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동적인 어떤 설교를 예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로는 나의 만족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 자체를 갈망하는 것 사모하였던 것 하나님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이겼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얼굴만은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의 이름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 그 감사와 하나님 그 존귀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설교자도 아니오 은혜로운 예배의 순서도 아니오 하나님 은혜로운 어떤 예배 자체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품 안에 하나님 그저 안겨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그저 하나님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값싼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핏값으로 그 핏값 엄청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수고와 하나님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소외된 이웃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값없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 하나님 그 존귀함이 땅에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정세 속이 흔들리고 날마다 폭행과 하나님 살인의 소식이 들려오는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속한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 섬기고 나뉘고 배품이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